혹시 몰라 얘 변태일 수도 있어요 변태면은 이런 부시에 숨어가지고 급습하거든요 그럴때 이제 큐를 찍음으로써 안전하게 카이팅을 하고 카이팅 안전거리가 닿으면은 그때 그냥 뚜까 때리면 돼요 뚜까 티모스킨 뭐 제일 좋아하냐고요? 저요? 저 스킨 없는거 좋아요 오잉 근데 왜 맨날 스킨 끼고 하세요? 아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고마워 꿀벌아 여기 있을 확률 100%였네 뻔해요 뻔해 압승이요? 적자같죠? 적자 아닙니다 저 친구 이제 라인 다 탈거거든요 나도 안먹고 쟤도 못먹어요 이제 처음에 CS로 돈버는거 노 임포턴트 해요 저 친구랑 격차내는게 더 중요합니다 에헤 못땡기겠지 에헤 안닿지 요대로 이제 천천히 하지만 앞에있는 라인 조금 부셔주면서 라인을 유지해야겠죠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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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샷코야 파인 아임 파인 아임 파인 노 프라블럼이에요 노 프라블럼 아 근데 저 탈론을 못 잡은 게 너무 아쉽다 평타한테 들어갔으면 잡은 건데 아닌가? 아이템 하나 더 뽑아올 텐데 저 첫 템은 존야? 저 쫄아서 존야 가는 거 아니에요? 근본 재미 공속신보단 신속이 더 낫지 않나요? 아 신속신 나쁘지 않은데 저 친구 유채화라가지고 어쨌든 따라잡힙니다 그리고 이거 공속신 가면은 안 때려질만한 카이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 대씩 때려져가지고 기분이 좀 좋아요 자 이제 전멸도 있으니까 한번 나대보고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맵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채팅 안녀엉 와..와보든가? 아 왜왜케 괴롭혀? 꺼져 다 전면은 퍼포먼스입니다 살짝 사려주고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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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못 오겠지? 이대로 들어오면은 여킬 딸 거예요 저는 존야가 있으니까 잡고 싶지? 잡고 싶지? 잡고 싶지? 흠 전멸뺨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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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요 근데 바텀이 잘하나보다 야 이건 아니잖아 암마 나이스요 차코님 나도 따봉 하나 날려주고 일단 라인 빠르게 밀어주는거 되게 중요하고 아 버텀 속 시원하네 아 뭐야 퍼블 언제 먹혔어요 이거? 오 빠르네 아 이거 안갈려고 그랬는데 일단 넷에 이빨 가고 그 다음 텐 구인수 갈게요 아니다 이거 넷에 와간 다음에 아기 갈게요 다리우스는 뭐 이런 친구들한테 맡기고 티모다운 플레이를 해야겠어요 어허허 아니 뭐야 얘 나를 버섯사기라고 생각하네 하지만 가야겠어 어허허 우리 잘 싸웠다? 우리 진짜 잘 싸웠다? 어 근데 뭔가 킬 듯이 이러니까 내가 다리우스한테 지는 느낌이네 안되겠군 세탁을 할 때가 왔어요 어허허 아 나이스 싸미라 아 이거 서포팅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티모 야 원래 이런 챔피언이었구나 여기에 버섯밭도 만들고 으아 이거 아기 좋네 아냐아냐아냐 이제 싸우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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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내가 여기다 깔아줌 이거 이거 트페가 뒤로 가도 되고요 아 근데 에코가 있네 이러면은 곤란할지도 너네 큰일났네 버섯아 버섯아 보여줘 아 젠장 아무튼 버섯도 딜이 셌다 그것도 잡아줘 나 어시 나 어시 안생겼네 허허 실명수고 이거 CS CS 챙겨야되 이거 어 대폭 못먹었어요 캐리 슈 아니 이거 서포티모랑 뭐가 달라 일단은 이건 트페가 잘했어요 사비라는 그냥 날라만 다녔지 사실 30포인트나 좋 봐봐 나 잘했다니까 나 잘했다니까 지금 랭크요 골드에 2위입니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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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량 많이 넣었지 그래도 응 서포치고는 많이 넣었어요 나 잘했어 좋아 뿌듯 골드가 왜 죄송한가요 아니 골드인데 잘한척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골드는 잘한척하면 안돼요 골드는 잘한척하면 안돼요 모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